안녕하세요. 스타 부동산 연구소 임팀장입니다. 오늘은 전세대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필요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이렇게 필요하고요.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신 후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근로소득자 필요서류에는 재직증명서, 사대보험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무직자, 프리랜서에는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